안녕하세요 아코디언과 함께 아코디언 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번으로 끝내는 아코디언 동요 가곡 연주곡집에 수록되어 있는 비행기라는 곡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라는 곡은 4분의 4박자 곡으로 4분의 4박자는 한마디에 4박자를 연주해주는 패턴을 띄고 있는데요 자 그럼 오른손 건반 연습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박자 곡으로 자, 그럼 이어서 왼손 연습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자, 지금까지 오른손과 왼손을 따로 연습해 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양손을 합쳐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 Noah 자, 지금까지 비행기 왼손 기본 베이스 편을 함께 공부해봤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